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하루이다. 61년생 부부간의 작은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73년생 집안 우서른에게 안부전화를 해라. 85년생 이성과의 대화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집안의 사랑이 가득 찬 하루이다. 62년생 집을 떠나 홀가분하게 여행을 하게 된다. 74년생 평소의 덕을 베풀어라.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86년생 윗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생각만 잊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이익을 얻기 어렵다. 63년생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운이다. 75년생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되는 좋은 일이 생긴다. 87년생 계절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작은 이익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64년생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해라. 76년생 직장과 가정에 기쁜 일이 생기는 하루이다. 88년생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하루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가까운 사람을 경계해라. 특히 개띠를 조심해라. 65년생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기는 하루이다. 77년생 매매 계약 등에 주의해라. 혼자서 결정하지 마라. 89년생 소중한 사람을 알게 되는 좋은 하루이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우연하게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 66년생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라. 78년생 집안의 작은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 90년생 오후가 되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하루이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하루이다. 6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신규 사업은 미루어라. 79년생 가까운 사람과 좋은 자리가 생긴다. 91년생 사랑의 종소리를 울릴 수 있는 이상형을 만난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그동안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되는 하루이다. 68년생 이동할 때 사고수를 조심해라. 80년생 사소한 감정이나 다툼을 주의하며 참는 것이 좋다. 92년생 밤이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이다. 닭디 가겠습니다. 57년생 관제수가 발생하고 금전적인 손해나 갈등이 생기는 하루이다. 69년생 하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해라. 81년생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만전을 기해야만 한다. 93년생 실력이 늘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70년생 몸과 마음이 피곤한 하루이다. 82년생 마음만 앞서 성급하게 판단하면 해가 될 것이 주의해라. 94년생 밖에서 좋은 협력자를 만나게 되니 운이 풀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막혔던 것도 풀릴 것이다. 71년생 가까운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듣게 되니 하루가 허망하다. 83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외출을 삼가라. 95년생 욕심을 버리고 우선은 쉬는 것이 더 좋겠다. 90년생 손재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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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재